이번에 살펴볼 주제는 6-6.10 펑션 바인딩 입니다. 펑션을 바인딩, 바인드라고 하는 문을 묶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어떤 건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예제가 준비가 쭉 되어 있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몇번이냐니까 105번 입니다. 105번째 에피소드 펑션 바인딩 바인드는 묶다. 끈으로 묶다. 차설로 묶다. 이런 뜻이에요. 첫번째 예절을 볼까요. 첫번째 예절을 보시면 let user first name 슈퍼맨이고 say hi 되어있는거죠. user say hi 그리고 1초 뒤 set 타임아웃을 두고 있죠. 타임아웃이 우리가 뭔지 아시죠. 1초 뒤에 user의 say hi 이걸 실행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set 타임아웃 할 때는 이렇게 펑션 그 자체를 주는거지 이걸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냥 user say hi 펑션 이름만 지정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실행해보면 재미있게도 어떻게 되나요. hello undefined 된단 말이에요. 정말 재미있는 것이 user.console.log 해보겠습니다. console.log 할거 없네. 그냥 user.sayhi를 실행을 해보자. 이 경우. 이 경우 1초 뒤에. 이건 즉각 실행 될거고 이건 1초 뒤에 실행 될거에요. 마찬가지로 3번 실행을 시키는 겁니다. 실행하고 실행하면 hello 싶으면 hello 싶으면 hello undefined. 이 녀석이 첫번째 게 이거. 두번째 나오는 것은 이거고 그 다음에 세번째 나오는게 이거에요. 세번째는 undefined 되는거죠. 왜냐니까 set 타임아웃이라고 하는 펑션. 이 펑션의 주어가 뭐에요. 주어. sayhi의 주어는 user인데 set 타임아웃이라고 하는 펑션의 주어가 윈도우란 말이죠. 글로벌이잖아요. 글로벌. 그죠. 이해되시나요. 주어가 윈도우. 그러니까 당연히 undefined 넣을 수 밖에 없습니다. 1초 뒤. 1초 뒤가 아니라 바로 지금 바로 실행을 한다. 바로 실행을 한다. 이 경우는 바로 실행하는 경우죠.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볼까요. 저장하면 똑같이 undefined 넣습니다. 그렇죠. 바로 실행한다 하더라도 얘가 먼저 나오죠. 얘가 먼저. 얘가 나오고 얘가 나오고 얘가 나오고 얘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1초 뒤. 그렇죠. 그래서 undefined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슈퍼맨. disana. 윈도우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잖아요. 윈도우.네임을 찾게 되는 거죠. 윈도우는 네임이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undefined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니까 두 번째 이제 나와있는. 펑션을. 이런 형식으로 주는 거예요. 펑션. 아예 펑션을 새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죠. 이러한 형태의 user.sayhi를 실행을 하라. 그렇죠. 그렇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나요. 이거랑 이 두 개의 차이점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죠. 이 두 개가 차이가 안되면 안됩니다. 차이가 이해가 안되면 안됩니다. 여러분 지금쯤은. 이제 여러분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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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립트를 2년차 공부하고 있죠. 이 두 개의 차이가 정확히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혹시라도 이해가 안되면은. 언제든지. 질문하십시오. 생각해보고.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되는지를.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세하게 안내드립니다. 그래서 실행해보면은. 첫 번째 거는. 헬로우 슈퍼맨. 다음에 헬로우 언디파인더입니다. 이것은. 헬로우 슈퍼맨이 나오고. 그리고 얘는 헬로우 언디파인더. 그게 이거란 말이죠. 이것을 조금 더 빨리 녹여보겠죠. 얘는 500. 얘는 1초 주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정확하게 구입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첫 번째 거는. 헬로우 슈퍼맨. 그 다음에 0.5초 뒤에 헬로우 언디파인더. 그렇죠. 이걸 실행시키는 거예요. 이걸 실행시키려면은. user.sayhi를 그대로 찾아가게 되죠. 이때는 sayhi의 주어가 누구죠. user가 되잖아요. 그죠. 인위적으로 주어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인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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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yhi의. function의. 주어를. user. 로. 설정하는 방법. 요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만약에. 만약에. user.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user에. user에다가. 새로운 오브젝트를 하나 할당한 겁니다. user.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요렇게 되어 있다.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자. 봅시다. 이게 요렇게 나오고. 이게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올텐데. user는 현재. 요런 오브젝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브젝트를. 다른 오브젝트를 이렇게. 할당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 더 넣어줄까요. first name. first name. name. batman. name. name. batman. 오브젝트를 바꿔준 거예요. 자. 이 경우에. 이 경우에. 이전과 동일하게. 요런 식으로 표현될까요. 한번 해보죠. save 해보면. 보다시피. another user in set timer. 다음에 hello undefined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실행되려면은. 0.5초 뒤에 실행되는데. 그 사이에 이미. 요게 이렇게. 지나와 버리잖아요. 그렇죠. 컴퓨터 위에서 뜰고 놓을 거 아니에요. 이거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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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었는데. 요거는 이미. user라고 하는 곳에. 요것을. 이 값을 새로 할당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user라고 하는. name. 이름에. 새로운 오브젝트를 할당하는 것이. 0.5초 뒤에. 요걸 호출하는 것보다. 먼저. 발생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있던 것 대신에. 요렇게 되버려요. 새로운 것이. 새로운. say hi. 혹은 새로운. press the name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요게. 논리가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죠. 그렇게 안되게끔. 처음에. 처음에. set timeout. 이나 할 때. 뭐라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펑션이. 딱. 고정되도록. 그렇죠. 어. 나중에. 이렇게. 바뀐다 하더라도. 설사 바뀐다 하더라도. 우리가. 요런. 요런. 뭐예요. 요러한. 문장을. 작성해 뒀으면. 그것이. 변함없이. 0.5초 뒤던. 1초 뒤던. 1분 뒤던. 항상. 요것을. 찾아오게끔. 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는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라인드입니다. 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겠습니다. 세번째 예제입니다. 세번째 예제가. 요거죠. 자. 이번에는. first name. 슈퍼맨이고. 그 다음에. punk. punk. is this first name. 됐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 어떤. object와. function을. 어울리게 하는. 방법이 있었죠. 어울림. 기억나시나요. 38분. 38분. 에피소드. 38번. 에피소드. 에피소드. 어울림. 이었잖아요. 어울림. 방법이 있었는데. 그러한 방법을 해 주는. 또 하나의 방법이. 바인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 punk. 이 punk를. user. 라고 하는. object와 서로. 묶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요 녀석과 요 녀석이. 딱. 묶이게 돼요. 묶여서. 그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이. punk user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punk user가 뭐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죠. console.log. console.log. punk. 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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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있는 것은. 조금. 지워놓을게. 그죠. 해서.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f. bound. punk. f. bound. punk. bound. 는 bind의. 수동 형태죠. 그죠. 기억나신지. 영어 공부할 때. 공부했던 거죠. bind. bound. 다그형이라고 되고. 수동 형태라고 얘기합니다. 묶여진. punk. function이란 말이죠. 그죠. 그게. 이겁니다. punk. 유저. 그래서. 이제 우리가. punk user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요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이번에. user에다가. 새로운 것을. 또. 활동했습니다. 처음에. 슈퍼맨이었잖아요. 다음에. batman을. 두고. 그런 다음에. punk user. 요 녀석. 이 펑션이죠. 이 펑션을 실행하면은. 이 펑션은 뭐예요. 이 펑션은 이 펑션인데. 이 펑션의 this. this가 이 글로 딱 묶여 버린 거예요. 그죠. 묶여 있는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 다시. 유저를. 다른 걸. 다른 오브젝트를 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punk user를 실행하면은. 얘가 나오는 것은. console.log잖아요. this의 first name. 요것이. 슈퍼맨이 될까요. batman이 될까요. 슈퍼맨. or batman. 만약 이게 없다. 이게 없는 상황에서. 한번 지정해보면은. 결과적으로. 펑기 유저라는게 아니죠. 없죠. 없으니까. 오래갖죠. 이걸 두 개를 비교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어. console.log user.pastone. 할께요. console.log user.pastone. console.log user.pastone. 알겠습니다. 그리고 punk의 user.pastone.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죠. 그러면은. 첫번째 거는 batman. 두번째 거는 슈퍼맨이 나오죠. 이녀석은 batman이 나온다. batman. 얘는 누가 나오나요. 슈퍼맨이 나오는거죠. 딱 묶이는거에요. 이게 bind. bound. 이 뜻입니다. 이해되시나요. function에 this를 특징한 오브젝트로 묶고 넘는 것. 그것이 bind의 역할입니다. 조금 더 복잡한. 조금 더 복잡한 형태의 예절을 하나 보겠습니다. 많이 복잡한거 아니고 조금 더 복잡한거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슈퍼맨이 있고. 그 다음에 say hi. 마찬가지로 this가 나왔습니다. this의 first name. say hi. use의 say hi. 이거죠. use의 say hi를 bind에서 use로 해놓은 겁니다. use. 그렇죠. use라는 오브젝트를 묶는 겁니다. 이 오브젝트죠. 그럼 say hi입니다. say hi를 하면 hello 슈퍼맨이 나오겠죠. 그죠. use의 first name을 바꿔준 겁니다. use의 first name을 batman으로 바꿔준거죠. 그죠. 바꿔준 상태에서 다시 한번 say hi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꿔준 상태에서 say hi.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어떤게 될까요. 여기서 hello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배트맨이 나올까요. 아니면 슈퍼맨이 나올까요. 아니면 슈퍼맨이 나올까요. 보시죠. 여러분 생각대로 맞는지 보십시오. 슈퍼맨. 첫번째는 슈퍼맨 나오고. 슈퍼맨 나왔죠. 두번째는 배트맨이 나왔습니다. 그죠. 분명히 bind 했는데 왜 배트맨이 나올까요. 이유가 뭐죠. bind 가는 것은 function과 object를 bind 합니다. not function과 function을 묶어 놓는거지. function과 function의 property를 묶어 놓는게 아니라는거죠. 이거는 function의 property입니다. property죠. 그죠. 바인드를 하는거. 이 바인드 하는 것은 user의 say hi. user의 say hi라는 function과. 그리고 user라는 object. 이 object를 묶어 놓는거지. 이 object 속에 있는 property. 하나하나를 묶는건 아니라는거에요. 그래서 property를 바꾸게 되면은. 바뀐 길이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hello batman이 나온다는거죠. 차이를 이해하시나요. 이해가 되나요. 곰곰이 생각하시고 이걸 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원리를. 그래서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는 user라는 object를 아예 바꿔줬습니다. 새로운 object로. 그렇죠. 그런 다음에 1초 뒤에 say hi를 한번 해보는거죠. 헬로 다음에 cat woman이 나올까요. 아니면은. 배트맨이 나올까요. 아니면은. 슈퍼맨이 나올까요. 셋 중에 하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지하고. 비디오 플레이 버튼 정지 누르시고.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셨나요. 결과는. 배트맨. 배트맨이 나왔어요. 그렇죠. 이게 나오는거는. 배트맨이라는거죠. 왜 배트맨이 나왔는지가. 여러분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이해가 안되면은. 이해가 될 때까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이해가 안되면은. 우리 채팅룸에 도와주셔서. 질문하십시오. 자. 마지막입니다. 상당히 긴 에피소드였어요. 마지막 에피소드입니다. 이번에는 슈퍼맨이고. 세이 플레이스. 뭔가 아규먼트가 전달되는거에요. 프레이즈라고 하는 아규먼트. 다음에 디스퍼스터네임. 바인드 유즈를 했죠. 세이 헬로우 하면 어떻게 되나요. 헬로우가 얘기에 전달되죠. 그런데 프레스터네임을 배트맨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세이도 바꿔줬어요.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새로운 펑션을. 지금에 있는 펑션 대신에. 이 펑션을 넣습니다. 그죠. 다음에 세이 바이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뭐가 나올까요. 이렇게 넣을까요. 여기는 뭐가 나올까요. 한번 멈추고.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결과가 뭐가 나올지. 볼까요. 첫번째 세이 헬로우나. 누가 나왔죠. 슈퍼맨이 나왔습니다. 당연하죠. 슈퍼맨이니까. 그렇죠. 퍼스트맨을 배트맨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세이라고 하는 프라플티. 둘 다 바꿔줬습니다. 이것도 바꿔주고. 이것도 바꿔줬어요. 그런 다음에 세이 바이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프라플티에 묶여있는게 아니니까. 그렇죠. 프라플티에 묶이는게 아니니까. 새로 바뀐 펑션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 다음에 42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지 않고. 여기 있는 것이 그대로 나온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이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이해가 안되면은 이해가 될 때까지 생각하십시오. 동그랑이 답답해서